송가인 팬클럽 9만명 흘러 늘렀다 눈물 고백 근데 현재 목이 혹사당했지 목소리 안나오는게 확 느껴졌는 충격상황? 소속사 때문? 팬클럽 가입도 처음이고 트로트 공연에 가본 것도 지난 4월부터였어요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미스트롯 효콘서트 특석 티켓도 사줬어요 25일 오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국민의 날 행사장 대전에서 온 김병훈 59씨는 팬클럽도 생전 처음 가입했다며 요즘은 주말마다 송가인님 행사장을 찾는다고 했다 김씨는 만두아빠란 팬클럽 닉네임이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다 지난 26일 저녁 충북 영동군 하상 주차장에서 열린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공연에서 팬클럽 회원들이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지난 26일 저녁 충북 영동군 하상 주차장에서 열린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공연에서 팬클럽 회원들이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신현종 기자 차부품 회사에 다니는 오도겸 44씨는 행사장 상궁에 드론을 띄워 촬영 중이었다 그는 팬클럽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드론 촬영 중이라며 미스트롯 이전엔 가수를 따라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송가인님 공연을 보러 다닌다고 했다 미스트롯 열풍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트로트 시장에 신규 유입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송가인씨 팬클럽 증가세다 미스트롯 출연 후 송가인씨 팬클럽 회원 수는 200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 28일 첫 방송 시작 전 팬클럽 회원 수 60명에서 28일 현재 1만 4583명으로 243배 증가했다 회원 수가 늘면서 지역별 지부도 조직했고 자발적 후원금을 모아 송씨가 출연한 25일 인천 미스트롯 효효 콘서트의 스태프들을 위한 200인분 밥차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에 없던 시장이 새로 창출된 것이다 팬클럽 부산 지역 간사인 염철호 48시는 팬클럽 연령층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라며 대부분 팬클럽에 생전 처음 가입하고 공연장에도 생전 처음 가봤다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최근 인기를 실감한다고 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kbs etv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이아 부루의 명곡 임창정 편에는 송가인이 처음으로 출연했다 송가인은 무명 시절 비녀를 만들며 부루의 명곡을 봤다 그때 언젠가 꼭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영광스러운 순간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는 실감한다 행사장에 가면 피켓이나 풍선을 들고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많다 팬클럽 회원수도 14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부루의 명곡은 여러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분 방송된다 가수 송가인 씨의 공식 팬카페 출범에 오랜 팬들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송가인 씨 팬카페 어게인은 현재 소속사 관계자분께 송가인 팬클럽 창단식과 관련해 중단 요청 문자를 남겼다며 날이 밝는 대로 어게인의 입장을 정리해 정식으로 송가인 팬클럽 창단식 중단 요청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미스트로트의 주역 송가인 씨와 홍자의 공식 팬클럽 창단 일기 모집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모집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두고 분노했다 팬들은 특히 다른 팬클럽보다 두 배나 높은 가입비를 지적했다 송가인 씨와 홍자의 팬클럽 일기 가입비는 5만원이다 이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식 팬클럽 창단을 서두르고 가입비도 높게 받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클럽 아미 5기 가입비는 2만 5천원이다 다른 아이돌 그룹도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도 소속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자의 팬클럽은 창단을 보류했다 송가인 씨 소속사는 해당 논란에 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는 현 시각 난리 난 송가인 팬클럽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자발적으로 모였던 팬클럽 어게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1년 반 동안 계약한 임시 소속사에서 유료 팬클럽 출범을 강행해 열심히 활동하던 기존 카페 회원들 2만 3천명이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송가인 씨 소속사는 공식 팬클럽 1기 모집 소식을 알렸다 창단식은 오는 28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소속사는 임시 소속사로 포털 사이트 송가인 씨 프로필에도 등재되지 않아 대중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수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인 측이 후원금 횡령 주장에 대해 8월부터 후원금 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 어게인 팬카페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어게인 후원금 관련하여 카페에서 강퇴 당한 회원분께서 저 한송영이 팬카페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기자에게 했고 오늘 중 관련 기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8월부터 후원금 내역 공지를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8월 1일 후원금 입출금 내역 지연 안내 공지 참고 부탁드린다라며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여 빠르게 공지하고자 했으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팬카페와 본업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단독 콘서트 이후는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본업에 매달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회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후원금 관련 기사가 나오더라도 영수증 공개 가능한 부분이니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송가인 팬카페 회원이었다는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팬카페 운영진이 회원들의 후원금 정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횡령을 주장했다 송가인이 팬카페 어게인의 운영자가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지난 6일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인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 매니저입니다 우선 가인님 신곡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게인 후원금과 관련해 카페에서 강퇴당한 회원분께서 저한 이 팬카페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기자에게 했고 오늘 중 관련 기사가 나올 예정이다라며 8월부터 후원금 내역 공지를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8월 1일 후원금 입출금 내역 지연 안내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어게인 운영자는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공지하고자 했으나 팬카페와 본업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단독 콘서트 이후는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본업에 매달렸습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회계 처리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기사가 나오더라도 영수증 공개 가능한 부분이니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송가인 인기 많아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듯 아이돌처럼 팬클럽 엄청 활성화되어 있던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의 스포츠 경향은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의 횡령 의혹을 단독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 경향은 지난 6일 제보자 A씨의 횡령 의혹을 전했다 송가인의 팬카페에 가입했던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팬카페의 회계정산 부실 등 부적절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강태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팬카페 회계정산 공지를 근거 자료로 팬카페의 상업화와 불법화를 지적했다 그는 증빙자료 없는 지출과 회원들이 낸 회비로 진행되어야 할 행사 축제 참가 진행비를 후원금에서 이중 출금하는 경우도 있다 후원금으로 제작한 모자 등 굿즈 상품을 유상으로 판다 이는 상식 이하의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며 카페지기가 상표권을 개인인 자신 앞으로 해놓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팬들은 팩트를 배제하거나 방관하지도 말아야 한다 눈과 귀를 가리는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명품 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연예인 팬카페의 후원금과 관련해 좀 더 투명한 공개 정산 방식이 이루어지고 부당한 지출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송가인은 단독 콘서트 종료 후 지난 4일 어는 단독 콘서트 종료 후원금과 관련해 진동되면 좋겠습니다 라인은 단독 콘서트 종료로 arest 공연한 기능이 이렇게 찾아오는 편안한 콘서트 종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